이달 안에 감찰반 듣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네? 그때 딱 한 번 받은 거 아니에요? 말일까지 상환 안 되시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? 형사 때 보이스피싱 지래? 엄마 나 형사야 엄마 범임 잔이라고 신혼민이 눈복 같잖아 아이고 고마워요 방 어딨어? 가방 어딨어? 전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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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망고 내 망고 돈도 없고 이씨 여권 다 잃어버리고 저도 경찰이 있어 너는 필리핀을 건강화하는 관광객일 뿐이지 악지가 살인 자실럽기야 이거는 전형적인 셋업 범죄가 마저 그냥 작전에 말려둔 거라니까요 자 슬슬 시작하자고 어디로요? 어디로 가냐니까요 너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보자? 너 필리핀이오 쏠 줄은 아는게? 나 형사야 엄마 답은 언제나 현장에 민경 FBI인 줄 야 너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난리냐고 너 실수하는 거야? 나 패천경찰서 강력계 공병 경장이오 내려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